대전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가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대전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0.28%로 지난주 0.25%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. 세종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.24%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부동산업계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차 입법 시행, 가을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.25%로